뮤지션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월에는 첫 단독 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의 눈은 제가 말씀드릴 때 보석이에요 자 왼쪽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자 정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네네네 이분이 연기하는 모습도 멋진 모습도 있지만 이쁜 모습도 이뻐요 아유 정말 너무 보고만 있어도 얼굴이 흡입적 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파프라고 열정적인 무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네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도 시상을 해주러 오십니다 네 이분의 눈은 제가 말씀드린 보석이에요 네 자 왼쪽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자 정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네네네 이분이 연기하는 모습도 멋진 모습도 있지만 이쁜 모습도 이뻐요 아유 정말 너무 보고만 있어도 얼굴이 흡입적 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파프라고 열정적인 무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